사랑하는 친구들하고 연주를 같이 했어요 요새 자주 공연도 할 때마다 같이 하는 아코디언 오늘 박상민이십니다 여기는 베이스 정소비 상자들은 내가 보이는데 나는 잘 보여요 저한테 첫 번호요?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밝힐 수 없지 이거 한 말이 맞는 게 많아도 한 번은 아니라 하네 때로는 공감도 받지 너와 먼 모습 말아볼 때 나도 같은데 보고 있다가 한 번은 아니라 하네 나와 비슷한 게 너무나 와간다 나 혼자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내가 잘하는 것 중에 네가 못하는 게 못하는 게 솔직히 너무나 와간다 내가 잘하는 게 알게 너와 비슷한 게 너무나 화가 나 나 혼자 잘하는 걸 보여주실까 내가 잘하는 것 중에 네가 못하는 게 없다는 게 솔직히 너무나 화가 나 나 혼자 잘하는 걸 보여주실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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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